다음은 텍스트 2번 시트를 통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보험자를 이용해서요. 피 보험자에다가 보험자 이름의 중간에 있는 글자 있죠. 중간에 있는 글자를 별표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은주라고 하면요. 이 별주 가족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름 뒤에 가족은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띄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으실까요? 이름에서 보험자에 두 번째 있는 한 글자부터 추출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다면 미드 함수가 필요하죠. 바로 왼쪽에 가서요. 심표 두 번째에서 심표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각각의 보험자 이름의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요. 별표로 바꾸래요. 별표로. 그러면 다시 는 하시고요. SUB로 시작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BSTITUTE라는 함수를 선택하시면요. 텍스트 중에 올드 텍스트를 찾아서 뉴 텍스트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텍스트 어디에 가서? 보험자 A3에 가서 심표. 올드 텍스트는 뭐냐? 라고 물어봐요. 올드 텍스트는요. 보험자에서요. 중간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 끝에 가서 심표. 그럼 새로운 텍스트는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별표로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아 보험자 중간에 한 글자들이 다 이렇게 별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다가 가족을 붙이는데요. 사실 문제에서 함수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M% 연산자 이용해서요. 한 칸 띄워서 가족이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퍼센트 연산자 대신에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와 문자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C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 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니까요. CON, CAT, E, N, A, T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1번은 조금 전에 구해놨던 값에다가 신표 우리는 뭘 붙인다고요? 신표로 구분하세요. 첫 번째 텍스트 두 번째 텍스트 큰 따오면 묶어서 한 칸 띄우고요. 가족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저 N% 연산자 쓰신 것처럼 이름 뒤에 한 칸 띄워서 가족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함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2에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을 이용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별표로 표시하라겠어요. 4,000개를 별표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4개, 2개, 7개를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숫자만큼 표시하고 나머지는 별표를 숫자에 해당한 만큼은 검정색 별표, 나머지 천에서 마이너스한 값은 만에서 마이너스해야겠네요. 천 단이라서 마이너스한 값은 하얀색, 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색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씩부터 할까요? 하나씩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반복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 몇 개, 개수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몇 번을 반복할 건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G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함수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거의 다 천 단이니까 나누기 천을 하면 이렇게 하면 4번, 2번, 7번 이렇게 구할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에서 함수가 제공되어 있어요. 커션트라는 함수가 제공되어 있네요. 그러면 Q, U, 커션트라는 함수 밑에서 두 번째 선택하시면 돼요. 커션트, 나눗셈의 목세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시거나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요. 심표, 여기서 심표로 하셔야 돼요. 슬래시 하시면 안 돼요.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는 인수를 구분할 때 심표를 사용하고요. 뭘로 나눈다? 천으로 나누겠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4.0이라고, 00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 개수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만큼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복하겠다. 리피트 함수가 필요하죠. 리피트, 문자 처리 하시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심표. 몇 번은 반복하겠다는 거는 목,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4번, 아래로 내리면 2번, 7번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별의 개수를, 총 별의 개수를 10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번은 검정새우 치웠다면 6번은 하얀색, 별표로 하얀색으로 통일할게요. 하얀색 별표로 할래요. 라고 옆에다가 붙여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요. M% 연산자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또까지 복사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M%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CON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인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텍스트 하나 구해놨죠. 심표. 그 다음 뒤에다가요. 이제는 하얀색 별표를 채우셔야 되는데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하얀색 별을 채울 겁니다. 리피트 함수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별표를 문자 처리하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 키 투명 하얀색 별표 선택하시고요. 심표. 이제는 전체 기수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10개라 그랬어요. 10개에서 10개에서 커션트를 통해서 구한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물론 커션트를 다시 쓰셔도 되고 쓰는 게 번거로우시면 살짝 그 부분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10개에서 몫을 뺀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구한 몫을 뺀 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닫아주시고요. 문자 결합한 함수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전체 별의 개수는 10개인데요. 목만큼 검정색 나머지는 하얀색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메일 주소라고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주소에서요. .kr을 골뱅이 상공.kr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 .kr을 찾아서 .kr을 찾아서 골뱅이 상공.kr로 바꾸라 함수를 나와있는 Substitute인가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kr을 찾아서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SUB 시작하는 첫 번째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 I3에서 I3에서 심표 올드텍스트 .kr을 찾겠습니다. 심표 어떤 텍스트로 New 텍스트 물어봐요. 아 이거를 찾아가지고요. 저희는요. 골뱅이 상공.kr .kr로 바꾸겠습니다. 하시고요. 문자니까 다 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메일 주소가 왼쪽에 kr을 다 찾아서 골뱅이.30.kr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경하래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꾼다. 그러면 함수 J3에 커서 갖다 놓고요. p-r-o-p-e-r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끝에 가서 가로만 닫아주시면 돼요. 가로만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현재 메일 주소에 첫 번째 글자들만 대문자로 바뀌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요. 제품 아이디를 이용해서요.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제품 아이디에서 뒤에 네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4로 나눈대요. 뒤에 네 글자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수동 녹화 1이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하고요. 뒤에 한 네 글자를 추출한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거설을 M3의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뒤에 네 글자 추출할 수 있으세요? 라이트 함수 쓰시면 되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가서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져올게요. 그럼 0044 라고 구해지네요. 이 값을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M5디라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신표 4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0이라고 나오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3, 2 이렇게 쭉 값이 구해지네요. 네 문제에서요. 1일 경우에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수동 녹화인데 추주함수는요. 추주함수는 무조건 시작이 1로 시작해야 돼요. 현재 값에서 1로 시작하려면 지금 구한 값을 더하기 1을 해주셔야만 더하기 1을 해주셔야만 0은 1로 되고 1은 2가 돼요. 왜냐하면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더하기 1을 하는 이유는 추주함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시작이 1이라서 더하기 1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0이면 수동 녹화 그럼 수동 녹화 값을 나열하시면 되는데요. 밸류함수가 있어요. 그건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쓰지 않았을 때 오류가 나는지 살짝 궁금해서 지금 상황에선 안 써도 값은 잘 구해지는데 쓰라고 했으니까 꼭 쓰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어디다 쓰시냐면요. 라이트함수가 라이트함수가 사실 문자열함수잖아요. 텍스트함수잖아요. 여기서 추출된 값은 사실 문자예요. 얘를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밸류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밸류함수를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작성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화면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문자 처리를 숫자로 좀 바꿔줬다라는 결과 차이가 조금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요. 이제 추주함수를 통해서요.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그 다음 구해진 숫자가 1이라면 우리가 0의 값에 도하기를 했기 때문에 1이라면 문제에서 수동 녹화라고 했습니다. 문자 처리하기에서 큰 따옴표 처리하실 거고요. 2라면 수시 슬래시 충격 감지 그 다음에 1이라면 예 맞네요. 그 다음에 2이면 충격 감지 그 다음에 3이라면 수시 감지 네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0, 1, 2, 3이지만 추주함수는 1로 시작하니까 1, 2, 3, 4 값으로 나열하신 거고요.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면 블랙박스의 판매 현황에 대한 비고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니 텍스트 함수 두 번째 내용 시트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내가 작성한 거랑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텍스트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포인트 점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아래쪽 표에서 찾으실 건데요. 표가 이렇게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VLOOKUP을 통해서 0부터 10 미만에 대해서는 정해온인지 준해온인지 비해온인지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집니다.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VLOOKUP 그 다음 내가 찾으러 가는 거는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달라져요. 수량이 있는 C3을 선택하되 참조할 표를 물어보네요. 아래쪽 표에 가서 찾을 겁니다. 라고 범위 정하시고요. 그 다음 F4 범위는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몇 번째 열입니다. 라고 하실 건데요. 그 열의 위치는 정해온과 준해온과 비해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있다. 라고 찾으실 건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등급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정해온, 준해온, 비해온에서 찾겠습니다. 아래쪽 초록색 부분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VLOOKUP을 통해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요. 그 다음 우리는 정해온이라는 전제에서요. 정해온이면 우리는 몇 번째 열이 되죠? 세 번째 열이 되겠죠.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정해온이면 숫자가 1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첫 번째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정해온은 하나, 둘,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뭘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야만 정해온에서 찾을 수 있겠죠. 매치함수를 통해서 준해온은 하나, 둘, 두 번째 있는데요. 하지만 네 번째 열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점수가 구해지네요. 수량이 55 아, 55 여기고요. 얘는 정해온이니까 0.50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다 이렇게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죠. 이 값을 문제에서요. 판매 금액을 곱하래요. 판매 금액은 앞에다 곱하셔도 되고 뒤에다 곱하셔도 돼요. 곱하기 판매 금액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금액에다가 그 다음 할인율표에 있는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요. 몇 점이라고 점을 표시하래요. 그럼 커서를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내가 구한 값 뒤에다가 신표 천단위 구분기호와 점자를 표시하래요. 샵 컴마 아, 문자 처리하셔야겠네요.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점자를 붙여서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가 어려우면 무조건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가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함수 볼까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 행사 내용과 인원을 이용해서 표 4에다가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홀 이름을 돌잔치와 결혼식에 따라서 홀 이름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L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H루컵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신 다음 는 하시고요. H루컵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값을 찾으러 갈 때는 바로 왼쪽에 있는 몇 명이 온다. 인원수를 가지고 K3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지정하시는데 이 표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범위 정한 표의 몇 번째 행에서 찾을 건지는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라는 것을 구할 거고요.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행사 내용을 가지고 아래쪽 표 4에 가서 찾겠습니다. 돌잔치 결혼식이라는 글자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는 돌잔치는 현재 범위 정한 표의 세 번째 행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매치함수부터 끝내셔야겠네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돌잔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이라는 값이 구해주고요. 우리는 세 번째 행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1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만 돌잔치는 세 번째 행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결혼식에 있는 데이터는 두 번째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행에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홀 이름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혹시나 안한함수가 있는지 아 네 이렇게 구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데이터를 찾아다 표시할 수 있는데 첫 글자를 영어를 대문자로 표시하래요. 그럼 L3의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PRO PER 맨 끝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서요. 학생 코드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와 그 다음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요. 반하고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하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데이터 찾아오면 되죠. K22 셀에 갖다 놓고요. 중간에서 찾아오는 거니까 미드 함수 J22에 가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3, 4, 5 몇 글자죠? 세 글자네요. 세 글자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0009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 이 값을 밸류 함수를 이용하라 하면 한번 밸류 함수 사용해 볼까요? 는 다음에다가 밸류 하시면 텍스트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준대요. 아까는 009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냥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9, 12, 17, 1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또 몇 번째부터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사실 n%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 n% 연산자 이용해서 또 밸류 함수부터 시작해서 쑥 쓰시면 되는데요. 이 n% 연산자 대신에 문자를 결합하는 함수가 있어요. k22 셀을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con 입력하시면요. 첫 번째 여러 텍스를 한 텍스로 조인시킵니다. 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이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반은 구해놨고요. 심표 반 뒤에다가요. 심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이픈을 넣겠습니다. 빼기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번호는요. 밸류 함수 다 동일한데 위치만 살짝 다르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세 번째가 아니라요. 여섯 번째 시작해서 6, 7, 8 세 글자예요. 라고 시작 위치만 6으로 바꿔주시고 문자 결합함수 괄호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반과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가 오른쪽에 지역이 이렇게 있네요. 지역가 표치를 지역가 그 다음에 표 6을 이용해서 지역 코드가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련번호 음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번호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아까 문자 연결한 함수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 번호에서 2를 뺀다. 현재 행은요. 3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로우 함수 사용하시면 3이라는 값이 구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하시면 1, 2, 3, 4에서 일련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지시겠죠. 그 다음 음 이를 뺀 값으로 표시할 거고요. 지역이 서울, 부산이면 sb-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기타 강역시면 k, y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음 값을 찾아오는 작업도 필요하네요.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vlookup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n3에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요.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신표 우리는 범위정안표에 첫번째에 가서 찾고요. 두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각각에 해당한 지역의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일련번호 넣는 작업인데요. 문자열을 결합한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n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 con까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번째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끝에 가서 신표 우리는 빼기 그 다음에 신표 아까 행의 번호는 로우 함수를 통해서 2를 빼니까 일련번호 2를 넣을 수 있더라 라고 빼기 2를 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표시가 되죠.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코드와 강의 연도 가 있고요. 코드와 강의 연도를 이용해서 강의 코드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S001고 강의 연도가 2021 경우에는 우선은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코드에서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니까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글자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실 건데요. 뒤에 두 글자 두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두 글자는 R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이트함수를 통해서요. 강의 연도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S3에 가서 신표 우리는 몇 글자를 가져온다? 두 글자를 가져온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R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플레이스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 Q3에 대해서 신표 스타트 몇 번째에서 시작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S 다음에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S 다음에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몇 글자 중간에 이거를 삽입하는 거예요. S001 사이에 S001 에서 S 다음에 마이너스 E0 이라는 글자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금 S001 에서 어떤 글자가 없어지는 글자가 없어요. 그냥 새롭게 중간에 넣는 거라서 0을 넣어주시고요. 신표 그 다음 뉴텍스트는요. 그냥 E0 만 넣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 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빼기를 넣기에서 마이너스 M% 또 끝에 가서 앞뒤에 빼기를 넣을 거니까 M% 마이너스 넣으시고요. 리플레이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S001 사이에다가 강인 연도의 두 글자를 찾아서 빼기 앞뒤에 붙여서 이렇게 삽입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와 라이트 함수 M% 연산자 까지 사용해서 작성해 보셨습니다. 실습하신 내용을요. 텍스트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